안녕하세요. 병현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홍원장 절세박사 내다 오늘의 주제는요. 가면세 겸영 병원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자 가면세 겸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자가 대다수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낼 때 거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국민 후생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미용 목적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받게 되면 내가 아파서 간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병원에 간 거죠. 그런 이제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수술은 우리가 그 수술비를 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서 진료비 이외의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면세 매출만 일어나는 병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세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다음 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전부 다 집계를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과 매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세 매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매입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공제가 되는데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공통되는 매입은 또 매출 비율에 안분해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매출 신고가 다 끝나기 때문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그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끝나면 1년에 세금 신고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과세 용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용 목적의 수술과 미용 목적 피부 관련 시술을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겠죠. 치료라기보다는 미용 시술들이 그래서 우리가 감염 갈수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 용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의료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매년 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과세 용역인지 면세 용역인지 구분이 좀 애매한 것들을 관련된 질의나 예규나 판례 등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비슷한 예규 판례가 없으면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질의를 통해서 이 의료 용역이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신 후 회신을 받아서 과세 매출로 처리할지 면세 매출로 처리할지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